잠깐만 한번 연습해보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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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버로드 마나 지금 켰어요 가보자 실루엣 켰고 갑시다 아 근데 얘가 좀 잠깐만 얘가 하도 도망가는 보스여가지고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되지? 지금 올라갔어요 일단 잠깐만 여기서 이거 된다했어 지리네 잠깐만 아 이거 극질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쓸까? 아 밀격한거면 보고하자 아 날라갈거 같은데 오케이 됐다 바인드 바인드 됐지 됐지 아 뭐하냐 아니 제대로 못했는데 피 개많이 까였다 아니 저거 스파이럴 넣는거 너무 좀 힘들다 자꾸만 이거 엎드려가지고 이 지랄하고 있어 일단 해볼게요 그냥 그리고 지금 최종잼도 안걸었어 아까 저거 이거 안썼거든요 이거 윈드하고 돌아와 안써가지고 최종잼버프가 안먹고 있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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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올라갈 때 잠깐만 오우 힘들어 일단 2패 3패가 바인드컷이 나겠지? 잘 실수만 안하면? 아 3패래 2패 근데 이거 2패에서는 올라갈 때 조디악을 써놓고 갈 수가 없다 조디악 발동 아! 잠깐만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조디악 발동 후에 그냥 구체해서 멀리 가라 발동을 시키고 그냥 멀리 가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? 바인드를 그냥 쓰고 조디악을 발동시킬까?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냥 이거 써놓고 지금 바인드 걸어 그 다음에 빨리 발동시키고 도망가라는 거죠? 오우 잡았다 허허허허허 오우 지리네 자 일단 텔코 찼으니까 파인드 없고 오우 이제 케이크 위 허허허허허 Resource 천천히 손님 돌려 천천히 데인 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